네, 눈치채렸겠지만 발굴소장님의 사연입니다. 작년 5월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답니다. 촌사람이 한양와서 서울, 경기 모든 곳을 탐방하고 다니던 중 6월 19일 일요일 가평군 자라섬에서 애교쟁이 행복을 주는 은하님을 만나 정말 기쁩니다. 저희 부부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짧은 사연을 임팩트 있게 애교쟁이 행복을 주는 은하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발굴소장님이랑 빛나다하자님께서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발굴소장님께서는 저를 행복을 주는 은하님이라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여기 계신 한부 남편이 다 정말 저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들이셔요. 이렇게 또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행복을 주는 사람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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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잘한다!